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에 또다시 패배하면서 2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투수 윌커슨이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불과 4만타에 그치며 0대3으로 졌습니다.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롯데는 오늘 선발투수 나규란을 내세워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롯데는 오늘 선발팀에 따라서